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동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도라이와 모욕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457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5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상관 모욕 사건이고요. 군인들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인정이 됐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적용범정은 이겁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문서 또는 도와 뭐 이쪽이 되어 있는데 그 밖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 하여튼 상관을 모욕하면 어느 장소든 문서든 연설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 처벌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해군 부사관 후보생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사 임관을 하고 나서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피해자는 생활관 지도관이었습니다. 지도관이었는데 이 지도관이 목욕탕 청소를 시키면서 여기 물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청소 제2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부사관 후보생이 있는 단체, 카톡 단체방에서 도라이 크크크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도라이는 생활관 지도관을 말한 거죠. 이게 이제 이 도라이, 도라이라는 표현이 과연 모욕죄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상관을 도라이라고 한 것은 모욕죄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라이라는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맞춤법으로 하면 도라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 피고인이 썼던 단어가 이겁니다. 도라이. 이 도라이라는 표현은 모욕적 표현이 맞다. 다만 동기상만 참여 대상으로 되어 있는 단체방, 거기에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공간 안에서 하는 그런 내용, 게다가 이례적 표현에 불과했고 모욕의 정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렇다면 사회상교에 이배되지 않아 무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라이라는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면 모욕죄가 된다는 거죠.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사회상교에 이배되지 않아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뭐냐? 동기상만 있고 거기 안에 불평불만을 주로 토로하는 곳이고 이례성이고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다.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경미해서 괜찮다. 이 정도는 참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모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욕죄에 관한 무죄 판결에서는 이유를 잘 서히 봐야 됩니다. 이게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모욕적 표현은 맞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욕이 안 되는 것인지를 두 개를 잘 부정합니다. 모욕적 표현을 부정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대머리입니다. 대머리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대법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모욕이 아니라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도라이라든지 기레기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모욕적 표현이 맞다. 그러나 어떤 상황 하에서는 사회상규에 유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도라이란 표현이 모욕적 표현을 인정했다는 거 이게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상황에서는 무죄가 되는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이례적이고 경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 공간, 단체 방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이 불평공료를 주로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그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거죠. 모욕적 표현은 반드시 이유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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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